안녕하세요. 당신도 제생님 말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드라마가 잘 끝나서 결과물이 좋게 잘 끝나서 너무 좋았고요. 드라마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저희는 일본에서 한 1대나 만화하고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다 보고보기 때문에 이번 분들도 드라마 많이 보셨죠? 이번에는 한 명의tr움을 시작해ama. 드라마가 잘 끝나서 무사야. 이는 너희와 함께 Coach을 부탁드립니다. 꼭 해주세요. 나 여러분 여러분의 장량을 향해 주세요! тр지蘇가움에 나 세일 축하가움에 나 삼하루! 감사합니다.